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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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조전 중 오버워치가 한판이 짧아서 녹화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만에 니퍼뽕이나 좀 받아볼까요? 공뽕이나 반조 근데 솔직히 오버워치는 약간 고수랑 초보랑 영양 차이가 별로 없는 게임 같아 그쵸? 아 그쵸 팀워크가 중요시하는 게임 다른 게임에 비해 조합 어 조합 조합 다른 게임에 비해 영양 차이가 별로 탁 나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저기 뭐야 다른 게임 영양 차이 큰 게임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있냐? 쓰읍 레식 레식 레식이나 뭐 이제 서든어트 이런 거 보면 하나 안에 한 명이서 막 이렇게 머리 팍팍팍팍 타고 다니는데 쓰읍 음 이 게임은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로븐 역시 하이퍼 SF는 그로븐 사놓고 잘 안하는데 죽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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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감 정클의 트레이서, 라인아르트 잔전 세스 안 한거랑 프레임 차이 없다고요? 진짜? 에이 이게 더 빠른데 누가 봐도 죄송 잘못된 선택을 했어 순간 이게 이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이거보다? 에이 저기 더 빠른거 같은데? 프레임 차 있는거 같은데? 오케오케 크레이서 짤 나이스 라인 짤 아직 안짤? 안짤라서 나 죽을뻘함 제가 주먹으로 교육시켜주었습니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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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뭐야 방금 위도우메크 판조다운 예에에에 바스키원 짤 자 궁봉이 세수를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봉이 이걸 또 왜자꾸 엑스킨으로 못잤지 피 없음 피 없음 피 좀 피 좀 피 좀 피 주셈 피 주셈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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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HP 예이 안되고 내꺼야 내꺼야 저리가 내꺼야 저리가 내꺼야 내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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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니 왜 말 안하구요? 방송 오랜만에 탔더니 말하기 힘들이래요 어 방송 오랜만에 탔더니 말하기가 힘들다고 날아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어떻게 뽕을 한번 터뜨려야되는데 그쵸? 궁뽕은 궁뽕을 한번 터뜨려줘야되는데 리퍼짤 우위를 합시다 아카라 위험해 좋아 잘했어 아카라 살려줘 아카라 살려줘 아카라 살려줘 아카라 궁써 왜이렇게 안맞아 좋았다 아하 정크래스 하나 둘다 죽었네 이거 어따써야되지 적팀이 좀 뭉쳐있어요 내가 빠바방 하는데 말입니다 에이 워렉 간다 다운 그냥 때려잡음 그냥 때려잡음 넌 죽었다 다운 여기다 궁을 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거같은 아닐거 같은데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아 아우 다 안닿네 아휴 다리가 짧아가지구 리퍼가 사는팀 그거한다 빠라라빠바바바밤 안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하지만 뒷골목대장님이 다잡으셨어 에이 골목대장 여긴 여기로 밀려면 저거 돌진 라인하르크 한 명 필요할텐데 야파리 골목대장 제니스니 오케이 한조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에헤이 뭐 끝났네 뭐 끝났네 끝났 에헤이 다운 에헝 폭탄 타이어 타이어 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파스팸 개어컨 으어 으어 Diego 익 Craio 리얼 가게임 딜하다 어 파스팸다고 으 이이이이이이이이 메르시다운 으이이이이 이왹에앗ế hombre 으으 이이아어임 outdoor 히 STEP 죄송합니다 와들레 Crash Beni 죄송합니다 용교수 용이랑 같이 걸었네 니커 샵건 무반동이라고 이 게임은 모든 총이 다 무반동이야 심지어 위도우메이커도 무반동이야 메크리도 권총쏘면 다 한곳에 막힘 메크리도 무반동이야 이 게임에 에이맥 나오면 장난없겠다 에임만 머리로 움직여주겠다 머리만 막겠다 이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캠피언이 고인이 될수도 있어 블리자드는 핵걱정을 별로 안하니 블리자드는 핵 나오면 바로 고수라 뭐야 내 뒤에 뭔가 있었는데 아카나 넌 이길 수 있어 니 걸 볼게 힘내 니 거 보고 있어 지금 빨리 총 쏴 뭐해 뭐하는거야 너 잡을 수 있지 아니야 미안 다시 해볼까 어 내가 벌은거야 아 정체 째 이거 근데 그런게 제일 무섭겠다 궁극기 무한핵 이런거 진짜 무섭겠는데 와 그러면 한조가 그러니까 사람들 연기를 하는거야 궁극기 포인트 안모인척 하나 가끔씩 한번씩 쏘는거지 아야 메르치도 운전사지 그냥 살리면서 하면 되네 상대팀도 신날거 같은데 그정도면 근데 어 에이맥 쓴다 에이맥 쓴다 응 그래서 난 도망갔어 잡 잡 잡았네 뭐지 상대 저거 다운 저걸 월 minerals 아 itu 아 그러네 킬캠으로 들총나나 아 미안해 없어 우리 힐러가 없네 근데 아스티온을 찾아가 아카님! 힐 좀! 와 도망가야 해 어 나 죽을 줄 알아요 힐 좀! 아카나 땡큐! 아카나! 나 믿지? 이이이이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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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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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아 정크래 무섭네? 한방에 반핏이 날아가네? 야 너 궁 써준다니 어디갔어? 아카나 너 왜 여깄어? 데리러 온거야? 아 데리러 온거구나? 공업다잉 짜자자자 믹시다 분류하게 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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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흥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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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개 아따아 터진개 아이 아카리 또 죽은개 아이 아카라아하하 아아 나이스 1분 남았네 이겼네 빨리 믹시다 다같이 6원숭이 한번 해서 끝낼까? 어 오케이 오 힐 기모디 하다 기모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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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힐 힐 힐 힐 힐 와 개무섭니 오준보이 요케이쿠에이 일로와 원숭이 세꺄야 어 예이 이제 상대팀에 밀어주셨다 뭐지 나 뭐에 밀려서 날라간거죠 방금 나이스 으앗 누군가 나 밀었어 정클의 폭탄에 아아 뺏겼네 이거 아칸이나 나 죽인 그거 같은데 그치 빨리 궁 써 뭐해 궁 쓰라고 아이고 아니네 우와 와 쟤 완전 많이 맞았는데 잘했다 쟤 꿀파밍했네 저기서 아이고 마지막이 우정출현 아 이거 나네 고맙게 받을게요 딱받은 헤드님 이제 얘 사기 쩐다 하하핳 얘 사기 쩐다 이거 아 고릴라 너무 쎄다 아 윈스턴이 밀어준거야 방금 윈스턴이 궁극기로 밀어준거같아 아 윈스턴님 감사합니다 아 윈스턴이